사랑이 좋단 말이야 아니 무슨 고백을 이렇게 막 하냐 사람 당황스럽게 선우랑도 내가 애 같나 나도 어른이야 다 이겨 아 야 너 내가 왜 좋냐 몰라 그냥 좀 멋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죄송합니다 선우랑 그래 너 잘 왔다 너 얘 좀 붙잡고 있어 못 따라오게 안 그러면 남부현지 백제인지 같이 따라올거 같으니까 간다 에? 아 싫어 따라갈래 아 따라갈래 아 따라갈래 아 따라갈래 아 따라갈래 따라갈거야 놔 따라갈거야 아 왜 따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